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호를 모시는 VIP를 위한 의전 차량은 어떤 차량이 있을까요? VIP 중에서 최고는 바로 국가원수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 최고의 VIP인 대통령 의전 차량부터 글로벌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대통령 의전 차량까지 VIP를 모시는 차량을 지금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전용 헬기나 전용기, 특수 제작된 방탄 차량들이 제공되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VIP인 대통령이 타는 차량이 어떤 차량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대부터 3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승만 대통령은요 캐디랑 62 차량을 의전 차량으로 이용했습니다. 미국 GM사에서 1956년에 제작된 이 차량은 의전 차량으로 미국의 아이젠 하워 대통령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 최초의 대통령 의전 차량이면서 우리나라 의전 차량 중 최초로 방탄 차량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5세대부터 9세대까지 대통령을 역임한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 GM사로부터 1968년도에 제작된 캐디랑 프리트 우드 75 차량을 이용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최규하 대통령은 프랑스 자동차 제조사인 푸조에서 생산한 푸조 의전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푸조는 후륜 구동의 대형 세단이었습니다. 당시 신문 광고를 보면 이 푸조가 뾰조로 표기되어 있는데 기아 자동차에서 1979년부터 1981년까지 한시적으로 라이센스를 생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푸조의 사자 모양은 이렇게 손을 모으고 있는데 사실 표하는 어떤 사자의 어떤 형상을 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출시 당시에는 가격이 대략 2300만원 정도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돈으로 환산해 본다면 무려 강남 아파트 한 치와 맞먹을 정도라고 하니 지금으로 보면 최소한 한 10억 정도 되는 10억 이상의 어떤 가격을 가졌던 어마무시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대부터 12대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은요 1981년씩 캐디락 프리트우드 브로움 리무진을 이용했습니다. 캐디락의 경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대통령도 많이 이용하는 차량으로서 대통령 의존 차량을 대표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대 대통령인 노태우 대통령은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을 이용했습니다.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의존 차량으로 유명한데요 캐디락과 마찬가지로 미국 대통령을 대표하는 의존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대 대통령인 김영상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캐디락 프리드우드 브로움 리무진과 노태우 대통령이 이용했던 링컨 컨티넨탈 리무진을 번갈아 이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 신분으로 새로운 의존 차량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지만 어떤 선임 대통령의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에서는 분명히 좀 본받아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이쯤에서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수도 많고 또 많은 경비와 월급들을 국민의 세과로 쓸까요? 살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5대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부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명차인 의존 차량을 독일 차량으로 이용했습니다. 벤츠의 S 클래스 기반으로 제작된 S60 차체뿐만 아니라 이번 인재부터는 창문까지도 방탄 기능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517마력에 4.5초의 제로백을 자랑하는 사실 괴물과 같은 출력을 제공하는 의존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로 제작된 문은요 문을 열어보시면 옆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 항공기와 맞먹는 두께로 제작이 되었으며요 타이어가 펑크가 나더라도 100km의 속도로 달릴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16대 대통령인 노무현 대통령은 BMW의 시큐리티 760 LI를 이용했습니다. 7단 자동 변속기에 V12 6L 엔진이 장착되었고요 544마력에 6.2초의 제로백을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기본적인 방탄 기능 외에도요 이 차량은 화생방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특수 기능이 탑재가 되었습니다. 17대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은 벤츠 마흐바흐 S6배의 최상위 차량인 풀만가드를 이용했습니다. 풀만가드는 벤츠의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풀만가드는 김정은 차량으로도 유명한데 지난 5월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당시에서도 공개가 되었고요 경호원들과 같이 이동하는 모습이 사실 많은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불현 설명이 없는 최고의 차량의 풀만가드는 대통령을 위한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무게만 무려 3.8톤에 이르는 괴물과 같은 차량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펠리세이드 대형 SUV죠 이 차량이 2배와 2개와 같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상형이 아닌 주문 제작만 가능하는데요 각국을 대표하는 대통령들이 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대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현대자동차의 에쿠스 스트레치 에디션을 아마디리 리무진을 이용했습니다. 방탄차체의 타이어가 펑크나더라도 80km 이상의 속도를 주행할 수 있었고요 8기통에 5.0 타워 엔진을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화생방 공격에 대비한 시설과 최신 통신장비 첨단 편의시설을 장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차량의 무게는 무려 5톤이 넘는 한마디로 골리아과 같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은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어떤 대통령의 의전 차량에 평균 한 10억부터 20억 정도 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실제 이 차량은 한 20억 정도 이상이 소요가 되었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은 벤츠 마흐바우 S600 가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마흐바우 S600 가드는요 폴맨가드보다 사실 작은 차량이에요. 그래서 에크스 리무진처럼 중간에 연장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을 좀 제거한 한마디로 스트레치드 부분을 제거한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대통령을 대표하는 미국 대통령의 의전 차량은 캐디락1으로 일반 캐디락보다 초대형 오히려 뭐 옆에나 이렇게 높이를 보게 되면 초대형 SUV를 연상시키는 의전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캐디락1은 대포가 폭력하더라도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상 첫 북미 정상회됨 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김정은 주석과 대화 도중에 자신이 이용하는 캐디락1 내부를 보여주면서 돌발 행동이 사실 이슈가 되기도 했었죠. 캐디락1은 최신 방어 능력과 첨단 통신 장비, 화생방 공격, 그리고 의료 시설까지 사실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방어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국의 최고의 VIP 대통령을 모시는 의전 차량은요 기본적으로 방탄 기능을 제공하며 운행 중에 로켓4나 지뢰와 같은 공격에서도 타이어가 찢기지 않는 한편으로 맹렬한 속도로 수십 킬로를 지속 운행할 수 있는 놀라운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화생방 공격이나 화형 공격에 대비한 시설과 슬리핑 쿨러 그리고 발사체의 연료 발사체가 연료체에 직접 접속했을 때 연료 탱크가 사실 자동으로 폐쇄되는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죠. 이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상상을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최첨단 차량이 바로 대통령을 모시는 의전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재원과 가격은 외부에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공개되는 경우 사실 특정 부품이나 어떤 부위 등의 시약점이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전 차량을 포함한 글로벌의 의전 차량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아쉽게도 자국 브랜드의 차량보다는 글로벌의 유수명차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5위에 이르는 자동차 제조국가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과 국가의 자긍심과 이미지를 고취할 수 있도록 자국 브랜드로 만든 의전 차량의 절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국에서 제조된 차량을 이용한다면 자동차 기업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지가 한층 더 고충되어서 국민의 자긍심까지 더욱 올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네시스와 같은 브랜드에서 만든 VIP 의전 차량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